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학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지구학2 오주모의고사 시즌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의고사의 소개와 활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 내용들을 잘 챙겨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오주모의고사의 특징 좀 소개해드리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내에서 출제하고요. 수능평가 기출 응용 및 변형 and EBS 연기교제의 응용 및 변형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주안점을 두는 건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부분에 언제나 저희들은 신경을 항상 많이 써요. 이게 자칫 선 넘어가는 공부에 치중을 하게 되면 애초에 수능에서 물어볼 만한 계좌가 아닌데 진짜 쓸데없는 공부가 될 수 있고 비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맞지? 따라서 언제나 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 이거는 잠깐 뭐 좀 안 배운 것 같은데? 이거 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어? 아 이거 좀 선 넘었네.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수능문제 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들 것 같아? 들어요. 근데 수능문제나 기출문제 쫙 살펴보면 처음 그 문제를 경험했을 땐 그런 느낌이 들지만 문제의 속을 들여다보고 문제풀이 과정을 생각해보면 문제풀 때 필요한 개념원리는 우리들이 안 배운 게 나오진 않아요. 알겠지? 오케이? 저희들도 문제를 그렇게 구성합니다. 어? 그리고 특정 암기요소. 그리고 너무 빡빡하다 싶은 부분들이 꽤나 높은 확률로 과거 기출문제에서 다 언급되었었던 요소들이고요. 또는 EBS 연계교제에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건 또 연계교제가 연계교제이 많고 우리가 한 번쯤 더 그런 요소들을 또 긁어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연습시켜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EBS 연계교제에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넣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도 언제나 선 안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반 발작 정도는 약간 선상에 걸쳐있을 수는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어? 근데 한 발이 넘어가 있진 않아. 항상 그거 염두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설령 자료라든가 문제에서 소개되는 상황 자체가 어 이거 좀 너무 낯설고 너무 이상해. 그래도 항상 생각해야 돼. 문제 답을 찾는 과정은 우리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래서 언제나 해당 주제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웠고 어떤 내용들 어떤 질문들로 기존의 문제들이 질문이 되어졌었는지를 떠올려보면 문제풀이 과정이 생각보다 또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선을 지키려고 항상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심리형의 탐구활동 문제 고난도 문제 포함되어 있고요. OMR 다반지. OMR 카드 마킹 직접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설지 또한 제공됩니다. 해설지가 제공된다고 해서 해설지만으로 공부 끝내는 건 전체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의 반의 반의 반 정도 그것도 안 되는 정도만 챙겨가는 거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설강의 꼭 보셔야 돼요. 골라 듣지 마시고 다 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시즌 구성은 지구과학 2 총 8회로 진행되고요. 시즌 1 4회, 시즌 2 4회. 그리고 시즌 1, 2 모두 일단 현장 강의로 진행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현장 강의로 제공이 되는데 단 현장 강의가 총 4시간 진행되고 30분 시험 보고 1시간 반 해설강의 30분 시험 보고 1시간 반 해설강의 그리고 잠깐의 쉬는 시간이 있긴 해요. 아주 짧게. 그러다 보니 해설강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되게 빡빡하고 타이트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빠르게 넘어가고 해설을 간략하게 했던 문제들 아니면 안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당 부분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다시 해서 문제를 조금 더 무겁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영상은 현장으로 쭉 진행되지만 현장 스튜디오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설명이 부족함 없이 무겁게 완벽하게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즌 1은 이미 지금이 오리엔테이션 촬영 시점에서 현장 강의까지 다 끝났어요. 오케이? 현장 강의를 듣고 따라오신 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정리가 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즌 1 난이도에 대한 걸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해설관이 들어 거기서 평균 점수에 따른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평균 점수가 대략 한 30점 33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오케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대충 봐도 별거 아닌데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실수하거나 틀리는 부분이 있는 문제들로 구성돼 있어요. 아시겠죠? 방심하지 않고 진지하게 시험 치러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케이? 계산 문제도 있고요. 자료를 좀 더 진지하게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풀고 났더니 틀렸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시즌별 특징 난이도 그래 뭐 G2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진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여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로 애를 쓰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원투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이런 건 모르겠어요. 다 좋아요. 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난이도 조절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등급컷 기준으로 보면 대충 그래 1등급컷 한 44, 45, 46 정도면 적절한 등급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그 정도 대충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조금 낮은 측면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등급컷 자체가. 자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여러분들 시험 치러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분석 서비스가 같이 제공됩니다. 분석 서비스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메가스터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채점을 직접 해주시면 여러분들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한 데이터로 보정된 값이 이렇게 강의해서 추후에는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공개가 될 거예요. 그 데이터는 현장에서 제가 수집한 데이터 중간에 강의 중간에 말씀드리는 부분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법은 그래 시간 맞춰서 푸시고요. 마킹까지 하고 검토까지 해야 돼. 해설지 보고 1차 점검 강의를 통해서 전문항을 복습하시는데 이거 강의 꼭 보셔야 돼요. 보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되는 게 이 모의고사 컨텐츠가 그래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점수를 같이 보시는 부모님들이나 수능을 목전에 두고 점수가 계속 안 나오면 되게 불안해져요. 그리고 상처받아. 자존감이 떨어져요. 내가 그동안 한 게 헛공부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런데 낮은 점수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건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틀릴 거라면 그리고 실수할 거라면 내가 모르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면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수능시험을 치르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건 늦은 거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냉정하게 가슴 아프고 쓰리고 속상하고 환장하겠지만 수능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부분을 깨닫고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거 몰랐구나 까먹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아프고 쓰리지만 미리미리 챙겨보고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보다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해요. 그래서 높은 점수가 나왔어. 잘했어. 기분 좋아. 오케이. 만족. 하지만 제대로 알고 풀어서 맞은 건지에 대한 점검 반드시 하셔야 돼 있고 점수가 조금 부족하게 덜 나왔어. 속상해. 짜증나. 하지만 짜증내지 마시고 아 내가 이걸 잘못 봤구나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아 여기서 계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지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이상한 판단을 할 수 답을 찾을 수 있구나 이런 연습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오케이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상처 받지 마세요 어 여러분들 상처 주기 위해서 문제 준비해서 강의하는 거 아니야 어 너 냉철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빨리 깨닫고 그 부족한 부분도 보완하기 위한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케이 자 지구과학2 시즌1 이제 본격적인 강의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